불교신문 창간 60년을 전종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발행인인 종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취하하며 불교신문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사람 몸 받고 태어나 참나를 발견하는 이 인류에는 모든 것이 꿈 가운데 꿈일 뿐입니다 불교신문은 수많은 불자의 금원과 고성 대덕의 재상승의 본문을 지면에 실어서 보는 이대로 하여금 심심히 생물처럼 솟아나게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불자들은 불교신문을 찾아서 보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하고 일생생활 속에서 하도 참선을 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다면 한량없는 지역도 소멸되고 이 세상도 행복한 기운이 넘쳐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교신문 장관 60주년을 축하합니다